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조은지입니다. 3월 25일 오전 9시 현재 쿠팡 쇼핑 속보입니다. 맥퀸 뉴욕 크리미 립틴트 10ml가 3,900원 존바바투스 아티산 향수 125ml가 4만 3,900원 켈빈 클라인 남녀 향수 250ml가 2만 4,400원 에뛰드 하우스 뿌티비주 5대 토일레 30ml가 2만 170원 세타필 로션 473ml가 1만 4,500원 데메테르 퍼퓸 드롭 핸드크림 피치앤살구 50ml가 3,900원 카밀 핸드크림 클래식 100ml가 3,1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